여기 저희가 또 트렁크도 같이 준비를 하겠습니다. 아마 남자들은 드로즈 하시면서 여름철에 트렁크도 많이 하실 거예요. 왜냐하면 저도 그렇거든요. 집에 가면 날씨가 덥다 보니까 약간 홈웨어로 이렇게 트렁크 입는데 이건 역시 면 100% 그리고 어디 하나 읍조이지 않죠? 뒷판까지 시원하게 무엇보다 좋은 건 이렇게 트렁크가 시원해도 될까? 이게 바로 조박서가 추구하는 거고 디자인 하나하나 보시면 왜 패션 언더웨어 브랜드 조박서가 전세적으로 인기가 많은지 아실 겁니다. 맞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렁크도 숙면 100%로 저희가 이 본 구성 안에서 상품평 작성하시면 3종을 더 드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보는 이 디자인 그대로 또 3종을 추가로 받아가시는 거니까 아니 트렁크까지도 면화 가격은 매해 상승을 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종 찬스 그러니까 드로즈랑 맞춰서 트렁크도 오늘 고객님이 가져가는 구성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. 아까 제 입에도 익지가 않아서 열 몇 장? 열 다섯 장. 무려 오늘 15종의 찬스를 최초로 드리는데 미국 남성 언더웨어 대표 브랜드 조박서 아마 여행 가시거나 캐나다 허드슨베이 백화점 가면 그 판매되는 그 브랜드 그대로 여러분들은 조박서의 남성 언더웨어를 15종의 찬스로 함께하실 수 있는 그 기회인데 종당 3천 원이 안 돼요. 2,994원 걸로 가져갈 수 있는 오늘 특별한 시간 놓치지 마시고요. 우리 남편 쏘고 오늘 조박서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. 다음은 무조건 감사합니다.